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제주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교통 유지와 또 제주지역의 전력계획 수리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범사업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왜 하는 건가요? 시범사업을 필두로 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제주시범사업은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운영 중인 현재의 현물시장 체계를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높고 현재 20%입니다 지방정부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입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제주도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지방정부도 앞으로 더 가열차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전력개통 불안정 문제와 출력제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까 도입 예정인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가 겪게 될 대한민국의 전력시장의 새로운 미래와 회복을 제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시장은 전력거래 시점에 근접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전력수요와 기상여건 또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예측 등을 모두 고려해서 매 15분 단위로 하루 96회 발전기별 발전량과 시장가격을 조정,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기존 하루 전 시장 단일체계로 운영되던 전력시장에서는 전력수요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요인이 변경되더라도 하루 전 가격결정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을 변경하기 어려운 체계였습니다 실시간시장을 도입을 통해서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시장 이중구조로 운영해서 가장 현실의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화나 수요의 변화에 바로 맞추어서 정확한 시장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비력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예비력이란 전력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수요에 추가로 확보하는 발전기의 공급능력을 말합니다 예비력 시장은 이렇게 전력개통 운영의 필수요소인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거래 당일에 발전량과 동일하게 실시간 15분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기존에는 예비력을 요금 방식으로 산정해서 적용했지만 예비력 시장이 개설되면 발전기 예비력 제공에 따른 기회비용을 예비력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시장 원리에 기반한 예비력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LNG 발전기와 같이 동일하게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고 발전량과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 입찰에 따로 참여하지 않고 일반 발전기가 결정한 S&P를 수용하는 프라이스 테이커로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서는 태양광 풍력도 S&P 결정 가격을 가지고 본인이 예측한 발전량과 희망 가격을 자유롭게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경우에는 입찰 용량에 대한 용량 정산금 또 실시간 시장의 출력 변경을 반영한 부가 정산금 등의 새로운 수입원을 일반 발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어떻게 참여 가능한가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기들이 모두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풍력 자원들은 단독 자원이거나 혹은 집합 자원 VPP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독형은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여야 하고요 집합형은 개별적인 설비 용량이 20MW 이하인 태양광 풍력을 묶어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SS를 결합한 풍력 태양광 발전기도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도입 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우선 전력시장에서 가격 신호를 강화하고 시장원리에 더 부합하는 전력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의도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주력 발전원이고요 사실상 경쟁이 재생에너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시범사업의 도입 시지인 제주 전력개통의 안정화와 출력제어 문제도 시장의 경제원리의 기초에서 완화,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개통적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자칫 지연될 수 있는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새로운 제주도의 목표인 탄소중립2035를 적기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관련 전력거래소의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탄소중립 목표 유행을 포함해 전력시장 및 전력개통 양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는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도입 후 운영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추후 시범사업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으로는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 또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개통 운영의 기여를 통해서 탐솜섬 제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전력거래소가 앞장서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